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 인마 그 소관 들어갔다가 나올게 원래 이거 아닐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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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소관의 발표를 들으러 오신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 Before we begi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e citizens who have joined my presentation stream today.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이 상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상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상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거PP 300,000 이 상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앞으로 방송을 할 것들을 말해야 할 의구가 있어. My dearest 50 million citizens and fellow viewers, I am here to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informing everyone about the place where I will be streaming. 사랑하는 5,000만원의 동胞여, 또, 우다이 노고란지로 분들여, 오늘, 본다이즘은 9시 이후에 대해, 하이 신의 출신 신단을明らか히 하셔야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대회에서 도움나스 사우시지 이슈톤, 어디에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следующие 트랜샤이? 저 별 15,000만원 compatriotas 팀 출신 안들 nonsense. 이许이 speculateisce 소videmment sets이 쌓여자 트위치 2월 24일 2022 The streaming platform Twitch, which I thought would be around forever, has decided to withdraw from Korea, beginning on February 27th of 2024. 이 시각 세계에 의원을 할 수 있다는 levels 있었습니다. 20년 기회 2월 27일 기회에서 지역을 통해aret을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2월 24일 중mit 때 오전을 통해 수는 일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벗겨서 22시DS에 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런 결정은 새로운 시작과 선택을 강요밖에 만들고 방송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고민하였어 Sudden decision has forced me to make new decisions or embark on new paths All streamers had to make their best decisions try to survive Back appears to be the same decision その突然的決定使主播们考慮如何去生存 逼迫他们去找新的活路去做新的决定 これ不幸なる事変に 美奈は初めからのやり直しと選択を迫られて 今配信者たちは生存のため 一夜思い患う状態にあります とてもに予定的な状況が さらに去年に思いに思い出され そして私たちの streamerを しっかり追加もって 이 서비스의 결정에 의해가 제작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streamers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것과의 삶의 삶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결정에 의해는 새로운 일을 하고, 또는 수업의 결정에 의해가 되었습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겠지요. 또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겠지요. 나도 생각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겠지. 또한 혼란을 위해 선택하게 되었어요. 또한 혼란을 의사로 생각해라. 또한 혼란을 택시했지만, 제가 decision을 더 하실 수 있겠죠. 또한 혼란을 생각해서 이 결정에 투하할 수 있겠지요. 또한 혼란을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말하길, 하아치는 어딜 가든 괜찮다고 합니다. My family tells me you will do great even on other platforms. 다른 사람은 왜, 니 취 날리 도메요관시. 우리 중의 문화가 이와끄, 도구에 묵앗땜 여로시이토. 엄마 모의고 싶어, 빌리지 부지 하나 취해 주죠. My family me dijo que cualquier lugar esta bien. 마 famille 매니티 그 주유 유시야 남부터 우 이 알만질 아콜 인알라밭 비 알바하 에 라 아임아산 거리에서 말하길 향하진 그대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but people tell me you need to stay on the path you're on 다중위 니셔야 구守 지지에 루 려쿵 노モノ가 요악 このまま 익かんすべきと 릴즈 шум이 그 슬리에도 향한 식지르셨 그 사람은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하샤아리오 야지익 앙하암 압하압 캠마호 누군가는 말하게, 향아치는 어딜 가든 끝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말하자면, 이하샤아리오 야지익 앙하암 압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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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하우 누군가는 말하게, 향아치는 어딜 가든 끝이라고 합니다. ... ... ... ... ... ... ... 이 사람은 대안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I can tell you this, I am a virtual YouTuber who could easily vanish. 이 사람은 대안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대강 알고 있습니다. But I know what the meaning of the end is. 이 사람은 대안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하지만 포도버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이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이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온 선택은?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이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이 의미에서 가장 쉽게 끝나는 포도버입니다. 박수의, 이게 끝이 들린다고. 이 진출의의 정국을 내고 싶습니다. 이 진출의 정국을 제공하는 것과는 이 정국을 내고 싶습니다. 이 진출의 정국을 내고 싶습니다. 이 진출의 정국을 기기처럼는 끝이 시작합니다. 전 dés이 시작할 때에는 전선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 진출의 정국을 만나는 이유는 Là尼 결의 정국의 정국을 하여. 끝이 끝이 끝이로 끝이예요 잠시만요 아니요 못 잊지게 끝이 끝이로 끝이다 너가 진짜 끝이로 끝이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작 Smith의 끝이로 끝이로 끝이 끝이로 끝이 끝이로 말이죠 지금 시작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를까요? 지금 시작은 바로 시작입니다 사실 시작은 끝입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 이후에 유튜브, 지지지, 아프리카, 세 곳을 함께 요리합니다 지금 시작은 제가 반드시 방송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리지지, 지지, 아프리카, 사이국, 그리고 아프리카 오늘의 3시간 통상 즉시기지진을 알람까지 지금 3acyj 십자가 유튜브, 시시지진과 아프리카 지금 제가 3번을 보내면 유튜브, 시시지진과 아프리카 이 사람은 알구caso 뭐지? 지금 시작할員 ngg도 또 다른 플러스는 YouTube, CJ, 그리고 Africa. 저는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 이 영상은 유튜브,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에서 Africa. 이 사람은 알고 있어. 지금은 동시송주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오. I know personally that this is not the right timing to start a simultaneous broadcast. . . . . 당연히 링밥, 통치直播, 빈 불이 제일 좋은 선택. 혼따이즈는 소식이 있으므로, 이마는 도우지니 소식이 있으므로. 예전에는 도우지니 소식이 있으므로. 네, 롸세, 아우르노에서 엘멘토 에스타르 압티브 에는 라스트 렛트 보라마스. 네, 예세, 에스타르 압티브 에스타브 플러스 아이라프 암헤더, 라이사 암화쿠트, 암무 낫득 밀파시, 암무 바디, 하지만 유튜브는 노세하고, 지지직은 불안하며, 아프리카는 도전해야오. 그런데 유튜브는 안전하자. 지지직은 안전하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안전하자. 그런데, 여권과 여권이 안전하자. 지지직은 안전하자. 아프리카는 새로운挑战. 하지만 지금 유튜브가 안전하자. 지지직은 안전하자. 아크리카는 Gue지가 안전하자. σ rôle가 Conventionа control không정IE는 안전하기 three khi 올라 Kung cas. 그런데, 지금 유튜브енд apenas 만족한 단계를 상태는 LinT. 지지직เค기가 안전하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어려운 effort. 유튜브에서는 지지직은 안전하자. 그리고 아프리카는ieran 혜질이 하ną. 유튜브 가림, 지지쿠 무다와대, 아프리카TV, 야지쿠, 타드하다. 그렇게 이 사람은 삼중 동시 송출을 결정해야만 했어. 누군가는 이 결정의 비난을 누군가는 이 결정의 의문을 품을 것이야. This is the reason why I chose this path. I know some people would question or criticize my decision. 이치,某人会批判,某人会疑問. 그래서, 저도 그냥 선택하고 있는 방송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결정은 30 정도의 결정에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니면, 이 결정에 의심을 받았다. 아니면, 질문을 당하고 있으나. 그래서, 저는 이 결정에 의심을 받았다. 그것이, 그것을 왜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결정에 의심을 받았다. 3 플랫폼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델리가, Yadzib, 오카릴수라, 마htaz, al-Bhazi, 뷔야, 마htaz, 아마도, 마htaz, 아마도, 마htaz, 아마도, 마htaz, 아마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는, 아마도. 형아치가 방송을 그만하고, 사람들이 지금을 돌아보며, 지금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순간이었느라, 거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신의 삶을 끝내고, 이 순간을 보면, 그는 형아치의 마지막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에서 불러지 나는가 미름을 지고를 드러내고 그 순간이 열릴 때 가장 filledрано 그 순간에 찍는 것은 그냥 켜지 못하는 것이고 이 추억이 Actually 이틀 만ше 이들이 그것을 못하는 것이라 날가 돌아가면서 이틀 만한 시간을 movievoller 이틀 만한 시간에 願его가 도와주셨고 이일은 가장 흥R 그리고 일찍을 날라 그럼 이낙지 생각나는 더 날라가 현악이 인정하기 그 다음 시간에 보면 이 경험을imi 시켜주신 이틀 만에 내가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에게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지션이 그리스도의 정리가 이렇게 끝이 점점을 끊고 저는 이 시각을 잊지 못했고 제자도 기억나서 이 시각이 있었는데 저의 경기와 기자가 이 시각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정리가 예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상재가 있었습니다. 상재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소관은 그간 동시 송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꾸준히 필요로 해주는지를 봤단 말일세 비록 그 숫자가 적고 많으면 그 사람이 유명세에 달렸겠지만 꾸준히 소관한테 찾아와 준다는 그 자체에 소관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 삼사 송출하면 방송 수익 아장나는 거냐 맞네 아장나네 근데 내가 진심인 걸 보여줘야지 상대도 진심인 걸 알려줄 수 있네 비록 소관을 하나의 놀이감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즐길 것 아닌가 내가 먼저 내려놔야지 상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네 삼중 송출은 소관이 기물이 버틸 때까지 그리고 사실 기물을 하나 더 맞출 생각이오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약간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소이다 어떻게 보면 삼사 동시 송출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데 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 플랫폼에 묶이지 말게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본인들 즐기고 싶은 거 즐기게 난 거기에 자네 선택지를 존중한 것 뿐이오 의사는 너가 결정하는 걸세 플랫폼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제가 멋있습니다 고맙소이다 쓰레길세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정말로 감사드리오 허리 아프네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담물 다 빨았으니 꺼지시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